네 아이바니즈와 정마토씨의 궁합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정마토입니다 아이바니즈로 쨘쨘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토씨 모시고 함께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뭔가 확실히 리뷰에 굉장히 안정감 있게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들죠 예전에는 뭐랄까 이런 사람이 기타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내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본인도 이제 어색해 하시는 게 거의 다 사라지신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한 느낌으로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의 젠틀한 남자 정마토씨 오늘도 함께합니다 아이바니즈 처음 맞죠? 네 저희가 보통 특수 스펙의 기어들만 부탁을 드렸었는데 사장님이 특수하지 않은 스펙의 기타들도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업무량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죠 오늘은 마토쇼 아이바니즈 첫 콜라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은 액션라벨 피시맨 플러스 픽업이 장착된 기타를 해볼 건데요 예전에 혹시 본인 직접 쓰셨던 기타로 아이바니즈 모델을 쓰신 적이 있나요? 꽤 많아요 어떤 모델들 주로 쓰셨어요? 제일 처음 샀던 아이바니즈가 350DXG 엔지크로 들어가는 거 정말 많이네 아이바니즈 그리고 바리톤 기타 RGDIX ZIX 모델을 썼었고 그렇군요 RG1027 PBF랑 그나마 최근에 썼던 게 이제 AZ 프리미엄 아제 프리미엄 그렇군요 많이 쓰셨네요 그러게요 굉장히 많은 기타를 쓰셨네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조합을 처음으로 하는 거지 사실 본인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아이바니즈를 썼때는 얘기를 어디다 정보를 흘리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실 뭐 하시는 장르나 플레이 스타일이나 아이바니즈를 안쳐볼 수 없는 스타일이긴 하죠 젠트랑도 좀 맞죠 그리고 그런 용도의 기타들이 워낙에 다양하게 출시되는 브랜드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저도 인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욱 깊은 인연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같이 해볼 기회는요 되게 오랜만에 해요 S 시리즈 저희가 RG 시리즈는 진짜 워낙 자주 하지만 S는 그만큼 라인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는 S를 많이 안 했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S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시 RG예요 아 RG구나 기본 RG 모델들은 저희가 워낙 많이 하니까 뭐 RG네 이런데 S는 자주 안 하다 보니까 되게 보면은 반갑기도 하고 디자인도 확실히 RG에 비해서는 좀 더 특색이 있잖아요 유선형 얇고 얇고 뭔가 그 예쁜 날렵한 이 느낌에서 오늘 그 S만의 그런 감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S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S는 일단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색깔 색깔 둘 다 뭐 디자인으로는 아주 기가 막힌 색깔이 막 변해요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픽업 스위칭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브릿지 쪽이 브릿지 험이 되고요 그리고 2단이 브릿지의 이너사이드와 미들 3단이 미들 싱글 4단이 미들과 넥의 아우터 사이드 그 다음에 넥이 넥 험버커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열심히 찾아봤습니다만 역시나 알 수 없죠 S 시리즈인 거고 6, 7, 1 그냥 뭐 숫자일 거고요 그 다음에 A, L이 액션 라벨인 것 같은데 B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B를 위해서 저희가 아 이게 혹시 컬러가 블루랑 블랙 둘 다 색상이 B로 시작하니까 B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렇게 허술하게 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무슨 이유를 갖고 짓느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결론은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상세 스펙 살펴볼게요 가격은 133만 9천원 메이드 인 인도네이션 모델입니다 전장은 98cm 무게는 2.85kg로 S는 워낙 얇고 가볍죠 두께가 전체적으로 조감을 봤을 때 두꺼운 쪽이 34mm가 나오고요 그 딱 한가운데 바디랑 닿는 쪽이 22mm 네 거기가 22mm 정도로 붙습니다 12프레티 뚤레는 75mm이고요 바디는 니아토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니아토 지두머신이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넥이 이제 5피스라 여기서 좀 고급화가 된 느낌이에요 빵야빵야랑 월넛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곧도의 MGT 락킹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고요 저 멋있어요 네 너트너비 43mm 바운드마카사르 에보니지판 그리고 이게 다딘레이가 야광입니다 야광 아 그래요? 야광 한번 보세요 야광 대나 어우 대네요 대나예요 역시 남자들 야광 보라 그러면 그냥 뭐 에너 어른이나 할 거 없이 그냥 다 좋아하죠 야광 네 400mm 지판공결 반지론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24mm 전보 서브제로 트리티드 프레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피시맨의 플루언스 모던 험버커 넥과 브릿지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미들에는 싱글 위스 싱글 코일 픽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의 픽업세를 가지고 있고요 지브랄터 스탠다드 2 브릿지입니다 볼륨 하나밖에 없어서 참 편할 것 같아요 네 뭐 요즘은 사실 이 플루언스 픽업 세트가 저는 굉장히 이 어떤 하드한 사운드를 내주는데 굉장히 특화된 픽업 세트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피시맨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어쿠스틱한 그런 이미지와 그리고 그런 야들야들한 질감을 최근에 한 2, 3년 동안 플루언스 픽업 세트로 다 날려버렸죠 거의 뭐 메타를 야 이거 뭐 이제는 뭐 이임지가 먼저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뭐 플루언스가 먼저 생각이 날 정도로 워낙에 이제 이 좋은 조합이다 보니까 네 오늘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마침 우리 마토 씨가 이걸 드롭 디 튜닝을 해 가지고 네 그 벌벌 거리는 소리를 얼마나 잘 잡아내는지 아주 그냥 벌벌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모니터 해 볼게요 자 펜더 트윈 리월브고요 넥부터 갈게요 네 해볼래 해볼래 네 4단이요 네 3단 가보겠습니다 이 플루언스가 좋은 게 지금 미드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긴 한데 클린톤에서 다른 사운드가 강한 메탈이나 하이게인의 기타들이 기본적으로 클린톤이 조금 묵직하면서 하이 쪽이 좀 덜 살아있잖아요 근데 플루언스 픽업이 좋은 점들이 클린을 쳤을 때 그 위쪽에 대역들이 탱탱하게 살아있어가지고 그런 점들 활용도가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2단 들어볼게요 이런 느낌이죠 일단 좋습니다 마샬로 복습해 볼게요 지금이 5단이었죠 4단이요 4단 4단 어 좋다 좋은데요? 저는 이 4단이 제일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팬더에서 보다 마샬에서 티가 확 나니까 더 좋아요 네 3단 들어보겠습니다 비둘 픽업이 상당히 밸런스가 좋네요 여기 붙여도 좋고 저기 붙여도 좋고 그렇습니다 2단이요 전체적으로 픽업이 손맛을 잘 내주네요 네 네 좋습니다 팬더가서 바로 레드락스 들어볼게요 강력하고 좋네요 쨘쨘하죠 네 쨘쨘하네요 자 마샬 들어볼게요 마샬 베인입니다 굉장히 표현력이 좋은 그 한 마샬게임 한 팔 정도만 놔도 개인양은 충분하고요 네 모자람이 전혀 없는 개인양 자 이번에는 메이킹 하면서 처음부터 공관계와 함께 빌드업 해 보겠습니다 4단으로 갈까요? 네 아싸 그치? 이 사운드 4단으로 갈까요? 코러스 2개자 4단으로 갈까요? 4단으로 갈까요? 4단으로 갈까요? 음 영롱하네요 벨톤 잘 나네요 자 이번에는 바꿔서 듀얼리스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드락스로 솔로톤 들어볼게요 우와 이야 그렇게 하는거죠? 여전히 괴물이네요 매번 들어도 신기한 정마토의 말도 안되는 샘플 연주 샘플 하나를 카피를 못해 할 수 없는 엄청난 연주도 잘 들어봤습니다 이건 어떤 곡 들으신건가요? 아이바네즈 아티스트 중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젠트 기타리스트 중 또 있어요? 네 올리스틸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올리스틸? 네 모뉴먼츠의 기타리스트이자 아 모뉴먼츠의 기타리스트 트라이 맞아요? 네 한번 해봐 트라이 아 그거 맞군요 평소 곡보다는 조금 팝스러워요 그렇군요 아 요정도만 할 수 있겠지 해봐 이거잖아 애들한테 아 그렇군요 한번 트라이 해볼만한 곡 트라이 듣고 오겠습니다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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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RG입니다. RG. RG는 뭐 S는 직접 소유하고 쓰신 적이 없어도 RG는 직접 써보셨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친숙하게 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다음 시간에는 가격도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180만원대로 좀 올라가볼게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플루언스가 먼저 생각나더라. 뭐보다? EMG보다. 다음 시간에 EMG입니다. 과연 EMG가 가격대를 좀 올려서 플루언스 역시 구간이 명관이다라는 얘기를 또 플루언스에 비해서 또 우리가 저걸 보고 또 할 수 있을지. 아, 저거 어떨지 모르겠네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EMG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토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